전시작전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전시작전권, 전작권을 무리하게 해소하려 드는 것일까? 그동안 몇 차례 전시작전권과 한미동맹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능력에 기초하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나 정치적 일정, 그리고 정치적 업정 등에 기초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전시작전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회수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그동안 외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직룡 문제로 인한 한일관계의 파탄에도 무대책이 놓여 있고 최근에 지소미아 파괴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무대책이 놓여 있는 것이죠 전시작전권 회수와 같은 그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서둘러서 자신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회수를 마무리해야겠다 전시작전권을 마무리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단 자신의 머리에 한 번 입력된 정보나 일단 자신의 두뇌에 한 번 입력된 목표는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밀어붙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조기회수권 회수 문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자들의 호소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이 문제를 속속들이 알죠 단 임재 대통령이라서 대통령은 만물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에 대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경청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경고하고 업소하고 호소하고 아우숭치는 그런 현장의 경쟁인들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역대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되는 거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최근에 청와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돼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대비 체제상의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 체제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정된 체제다 위기가 불시에 도리할 경우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통수기관이 근접해 위치 않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한 것보다 서울 용산에 남아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노병들이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직접 경험했고 한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여야 되죠 단임대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뭘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시작전권 문제를 몇 번 방송하면서 제가 참으로 놀랐던 것은 미국은 평택으로 가기보다도 한미연합사를 용산에 유지하기를 원했고 원래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을 지난해 급하게 용산으로부터 평택으로 한미연합사를 이전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죠 그 결정을 누가 주도했냐면 한국이 주도한 거죠 미국이 평택으로 한미연합사를 옮기겠다고 해도 가지 말고 용산에 머무시오 우리가 편의시설을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가능한 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전시작전권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급하게 내려보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한 전직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의 모임을 갖고 한미연합사 연합작전 통계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서를 내세웠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그 건의서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고작 나온 반응이 여러 의견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런 논평이 짧게 나왔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성을 미뤄보면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재임 중에 전시작전권 횟수를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국가에 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예를 남북군사합의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단임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앞으로 마련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대통령의 행보를 정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정말 핵문제라든지 핵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한반도에 굉장히 위험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한미동맹 간의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인 전시작전권은 시간을 한창 늦춰야 되고 동시에 현재 급하게 지난해 결정됐던 한미연합사를 용산으로부터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고가 돼야 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천민수 씨입니다 젊은이가 정의를 모른 채 한다면 완전 맛식한 일입니다 아마도 천민수 씨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효과 때문에 조국 사태 촛불 시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발표를 보고 마음이 좀 언찬해서 아마 이런 댓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 경제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려면 옳은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옳은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해야 되고 또한 조국 후보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은 것을 집행하도록 촉구하고 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은 것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한 사회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한 사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발전한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질문에 제가 답한 것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해 주시면 가입하신 분들이 남긴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처럼 저녁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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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